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아 5월은 5월인가 봐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여기 일렉트로마트 와가지고 선풍기 사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선풍기 종류가 너무 많고 선풍기가 있고 에어서큘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역시 일렉트로마트 하면 이 일렉트로마트 선풍기가 있고 근데 선풍기 너무 큰데 난 좀 작은거 원하는데 어! 바로 찾았다 역시 리모컨 에어서큘레이터 29,800원짜리 바로 질렀습니다 제가 일렉트로마트에서 사온 노브랜드의 에어서큘레이터입니다 가격이 29,8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구입했는데 정확히 1년 반 쓰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구입은 했는데 이 제품이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리모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저처럼 이렇게 좁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에 선풍기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그만하기 때문에 더 보관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쨌든 이만한 크기고요 이게 저는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 뭐 전원 그리고 시간은 1시간, 2시간, 4시간이 되고 이 바람 쐬기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리모컨은 거치대가 있는데 이거는 옆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조종이 되고 이 바람 쐬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름에는 선풍기만으로 버틸 수 없어요 에어컨하고 같이 트시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제품의 괜찮은 점은 여기 회전이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좌우로 되긴 하는데 위아래로도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타이머 부분은 1시간, 2시간, 4시간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여름에야 더우니까 뭐 일어날 때까지 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최대 이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이 뒷면에 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해해서 청소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노브랜드 에어서큘레이터인데 다가오는 여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